한국국토정보공사 엄마 물김치 엄마 오직 물김치만 먹으니까 물김치 담으려고 엄마가 물김치만 먹으니까 물김치 담으려고 사왔지 오늘 병원 약 받으러 갔잖아 엄마 약 받으러 엄마 의사선생님이 엄마 여기 잠깐만 보셔 엄마 여기 잠깐만 보셔 의사선생님이 엄마 발목운동 많이 하래 발목에 힘이 없어서 그렇다고 팔에 힘이 없는데 걷는거도 팔에도 힘없고 걷는거는 다리에 힘이지 다리에 힘하고 발목에 힘이 없잖아 발목운동 부지런히 해야돼 그리고 오다가 서문시장 들렀는데 아 명절 전이라고 사람은 엄청 많더만 그리고 비싸서 그렇지 물건들은 다 있대 다 있는데 저번에 내 병원 갔다올 때 열무하고 치나물하고 이런거 사왔던 데 있잖아 오늘도 고짜개고 가서 살라고 보니까 가격표가 하나도 없어 가격표를 얼마냐고 물었더니만 아줌마가 가격표 다 있는데 그러는거야 그러면서 한 달에 5천원 하길래 내가 아무 말도 안했는데 내가 비싸도 말도 안했는데 자기가 좀 비싸다 하면서 요새는 좀 비싸다 하면서 오늘 같은 날에 비싸게 안 받으면 언제 비싸게 받나 하더라고 그래서 막 그 집에서 안 샀다 엄마 그 집에서 안 사고 그 안으로 둘러가 몇 군데 둘러 봤는데 여기 담배 주고 3천원씩 하는데 엄청 짠짠하고 요건 3,500원 인데도 단이 좀 크고 좋더라고 열무 수염은 질길 것 같아가 요거를 한 개 샀어 우리는 추석은 안 지내니까 우엉 반찬하려고 샀고 요거는 연금도 짜면 샀고 아이고 비싸긴 비싸다 돈이 문제지 뭐 쓸건 다 있습니다만은 우리 정고지 샀는거 우리는 뭐 아래 2천원 주고 샀잖아 오늘 정고지 한다는 3,500원씩 하대 쭉쭉쭉 엄마 이 물김치를 늘 예전에는 내가 좋아해가 다 먹고 시어머니 계실때는 시어머니도 이 물김치만 드시고 한 년은 이 물김치만 담다가 이제 또 한동안 또 안 담았지 근데 이 물김치를 엄마를 위해서 담네 이제 또 엄마를 위해서 또 내가 물김치를 담네 엄마 그냥 다양하게 따듬어 놓으면 내가 정리할게 그러고 그거는 대치가 못 걸어 내가 손질할게 엄마 엄마는 엄마가 알아서 따듬어요 정리는 내가 할게 엄마 고 날 잠깐만 보셔 엄마 어머니 어머니 날 잠깐만 보셔 발목운동 열심히 할꺼요 아 대답이 없어 어? 어 발목운동 열심히 할꺼냐고 어? 그렇게 해야되지 지금 물김치도 남았는데 국물밖에 없었어 추석 쉬고 할라 하라 추석 전에 헤이형 맛있게 한번 담아 봅시다 좋은거 산다고 샀는데 남의꺼 사와야 되는데 버리는게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러면 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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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w Micro tr 소금, 소금간도 조금 하고 멸책죽도 좀 넣고 여기에 배추가 간을 얼마나 작게 절여져서 모르니까 간을 간간하게, 간간하게 다니고 아주 싱겁게 했어 나중에 간이 좀 어우러지면 그 때 마지막 간 맞춥니다 물을 들어봤더니 막 흙물이 거품인데 간이 간간하면 안돼요 간이 싱거워야 돼 나중에 이거 나물 절여진 데서 간이 우러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 한 몇 시간 후에 간 보고 그때 간 맞추면 됩니다 일찍도 너무 많이 들어가도 맛이 없고 맛내기 정도 넣는 거에요 우리 엄마는 이 국물에 밥을 드시기 때문에 양파도 넣어도 되는데 생양파를 잘 못 먹으니까 양파도 안 넣고 쪽파도 안 넣고 열무랑 당근, 마늘, 액젓, 소금, 밀가루, 풀물 이 정도만 넣고 맛들면 맛있습니다 오늘 이거 두 단 샀는데 이거 한 단 정도 밖에 안돼요 겉잎이 반 단 정도 버린 게 반 단 정도 이거는 한 단 정도 버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많은데 먹으면 해야겠다 Ne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